2023년 평생교육 2학기 추첨 다음주가 저희 수납기간인데 4월 17일 월요일부터 4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 반부터 4시까지 복지관 내방하셔서 추첨자 합격자들은 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급자분들도 수강료가 두 과목이 무료지만 꼭 복지관 오셔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백신, 접종 관계없이 모든 과목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수납일에 다음주 중에 수납을 못하실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서 수납이 가능하니까 잊지 마시고 꼭 방문해주시면 되고요. 대리 신청해주실 때 회원증 또는 생년월일이 필수니까 대신 해주시는 분 회원번호를 꼭 알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수강료가 2만 4천원, 4만 8천원 이런식으로 잔돈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 맞춰가지고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추첨 프로그램이고요. 총 17과목을 추첨을 하고 결과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추첨 클릭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추첨이 완료가 되었고요. 영어 초급반 합격자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강길래, 강진분, 김광태, 김기자, 김균학, 김수연, 김순선, 김순자, 김은순, 김정자, 김정훈, 문옥산, 문혜자, 박두임, 박영임, 박정숙, 서영규, 신동광, 심종옥, 왕춘옥, 유종열, 이선희, 이영순, 이종애, 장성분, 전태순, 조현순, 최길래, 최순자, 하명자, 어르신까지 당첨이 되셨고요. 밑에는 대기 순번을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어 중급반입니다. 조가변, 차숙자, 최송순, 최순자, 한상천, 홍정숙 어르신까지 당첨되셨고요. 나머지 대기 육반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초급 1반입니다. 강정희, 김경용, 김동순, 김양섭, 김영규, 김영근, 시민수, 박진영, 배장환, 서종욱, 유희만, 이철근, 임규환, 천상수, 홍정숙, 황하정까지고요. 밑에 대기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기초 2반입니다. 김수복, 김의태, 남상규, 박영식, 박진영, 배장환, 사공윤덕, 서종욱, 양경용, 유종열, 유희만, 이철근, 조명환, 천상수, 추석하, 홍정숙까지고요. 밑에는 대기자들입니다. 컴퓨터 기초 3반입니다. 강명자, 곽영순, 김영근, 김은분, 김재남, 김종권, 노영주, 박진영, 성장경, 안정지, 이상현, 이순덕, 임규환, 정종균, 최간식, 추석하까지고요. 밑에 대기자입니다. 컴퓨터 중급 1반입니다. 강호수, 김기자, 김영자, 김정숙, 류인숙, 문용주, 박무열, 박소태, 송종석, 유두경, 유정옥, 이종국, 정대영, 정성준, 황을순입니다. 밑에는 대기자입니다. 컴퓨터 중급 2반입니다. 김순자, 김영자, 김정숙, 박소태, 박영일, 손정섭, 송종석, 양승표, 옥순옥, 임이숙, 이종국, 전수자, 정도일, 조현순, 최명숙, 홍근식까지고요. 밑에 대기자입니다. 컴퓨터 중급 1반입니다. 강호수, 김기자, 김영자, 김정숙, 유인숙, 문용주, 박무열, 박소태, 송종석, 유두경, 유정옥, 이광재, 이종국, 정대영, 정성준, 황을순입니다. 컴퓨터 중급 2반입니다. 김순자, 김영자, 김정숙, 박소태, 박영일, 손정섭, 송종석, 양승표, 옥순옥, 임이숙, 이종국, 전수자, 정도일, 조현순, 최명숙, 홍근식까지입니다. 다음 동영상 편집입니다. 권순덕, 김광열, 김기자, 김월선, 김정훈, 김주섭, 남문호, 박남규, 박순애, 배옥향, 송원태, 송종석, 신필수, 주형식, 진말자, 차수련입니다. 다음 서의 1반입니다. 고원대, 박균섭, 국삼수, 김용출, 김인수, 김정욱, 김호치, 박송협, 박순활, 박을도, 안창원, 양영규, 정상수, 최연봉, 태훈숙, 하홍주입니다. 다음 서의 2반입니다. 김기자, 김영준, 김정희, 김춘희, 박순임, 박홍근, 안종숙, 이봉선, 이영민, 이원근, 이철자, 전용범, 정천수, 조덕인, 최명자, 황자룡입니다. 서의 3반입니다. 고원대, 곽균섭, 국삼수, 김갑순, 김용출, 김화감, 민산식, 박행자, 박홍근, 안봉호, 양영규, 이승철, 전용범, 정종균, 정종환, 태훈숙입니다. 4분자 문의나입니다. 김숙자, 김점혜, 김정자, 김정희, 김태근, 박순임, 안종숙, 오분년, 이남순, 이봉선, 이영민, 이철자, 정종환, 정천수, 조덕인, 조성봉입니다. 다음 생활체조입니다. 가정군, 강숙향, 강영자, 강월순, 김금순, 김기숙, 김길수, 김부엽, 김순희, 김은군, 김정순, 김정호, 김청자, 김춘희, 남상조, 노용주, 박영단, 박영임, 배덕순, 배옥향, 성정자, 손정숙, 유순애, 윤소분, 윤수철, 윤해자, 이영자, 이정숙, 이종말, 이종애, 임연실, 임영자, 장수옥, 정경영, 정순자, 정옥삼, 차정숙, 하경자, 홍근식, 홍옥차입니다. 라인댄스 초급입니다. 강숙향, 강옥희, 곽영순, 김금순, 김명옥, 김명화, 김분옥, 김선혜, 김숙자, 김옥자, 김은영, 김인수, 김점혜, 김정순, 김정희, 김효애, 노화순, 민병옥, 박그마, 방양옥, 박주자, 서종희, 손령자, 오금순, 오순조, 윤추자, 이명숙, 이부순, 이분자, 임경자, 장승자, 전옥성, 차수련, 차인영, 최태옥, 최길래, 하순자, 한성희, 한영숙입니다. 다음 요가 2반입니다. 강성남, 강재원, 김국자, 김금순, 김남원, 김동순, 김부엽, 김분옥, 김연숙, 김옥연, 김은영, 김은희, 김정금, 김정희, 박경숙, 박덕자, 박정자, 박판자, 박희자, 배덕순, 배영자, 사공린덕, 서감지, 서상도, 승순옥, 이예이, 오두리, 유경선, 유순애, 윤추자, 이두엽, 이순남, 이태자, 장순옥, 정막심, 정순자, 정우순, 정효근, 주영숙, 최구자, 정수, 최구자, 어르신까지입니다. 요가 3반입니다. 어민숙, 오두리, 유경선, 윤추자, 이순심, 이순자, 이태자, 전화자, 정수인, 정혜영, 주순덕, 차인영, 최영이, 최영두, 하홍주, 황명순까지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통기타 중급입니다. 서진승, 손정희, 신복순, 신영원, 이환민, 정규열, 조건식, 조경열, 조영택, 최태호입니다. 이로써 모든 추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